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채리입니다. 유튜브. 우와. 실바버튼. 여러분 제가 실바버튼을 받았어요. 저는 골드버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클지 몰랐어. 진짜로. 우와.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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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잖아요. 친구잖아요. 또. my leader. 절대 거짓말 안합니다. 이거. 이거 기계 고장 난 것 같아요. 나 진심인데 이거. 근데 가끔은. 제가 형이긴 한데. 제가 형이긴 한데. 소원한테 미안해요. 아. 제가 춤 너무 잘 춘다. SM 들어가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내 품에 잠이 들어. 아. 아. 이대로 깨지는 마요. 다시 또 아침이 올테니. 다시 또 아침이 올테니. 오늘 이제 또 집에 가시면. 이제는 뭐. 한동안 또. 저희 엑소를 또. SNS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아. 아. 엑소를 언제. 앨범이 나오나. 그. 떡밥이라도 뭐 없을까. 부천. 하하하. 홍대. 아. 이태원. 아. 아. 도. 가치게. 가. 밤새. 하. 찾. 네. 엑소에. 아. 뭐. 아. 이러지 오늘. 여기. 추워. 저. 가족들의는 잠 LIKE 나 astronom 100% 넷 살 힘들다 살 힘들다 살 힘들어 살 힘들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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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름덕한ㅇ 이제 살아낼 Oy, 같이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か 이렇게 눈으로 뜨거워 여러분 영상이 없어 tus고 한 번 줄어요 잘 안 했네요 공유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상하십니까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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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마지막은 마지막은 아 아 아 아 아 시청자분들과 약속이니까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 한분씩 보셔서 가시고 네 애교로 축축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해 자 한 번씩 줄어들어 웃으시마 애교해요 애교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또 앙 뭐야 뭐야 저 귀여워야 된다고요 아 네 이어서 오케이 마지막 유도 선수로 연기했죠 우리 형 아 아 아 자 이제 끝으로 사진 한 번 찍으러 갈게요 앞으로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트로트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사진 한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Surprise Operating etti 킁 Sé 당연 AH 매진한 익사이너нибудь Sergio 유찬 pic 시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워! 와, 이거 진짜 열심히 workers! 댄스 over there! 오, 이거 꽤 더 열심히 하네요. 오, 이 댄스 알고있어! 그리고 지금 나의 댄스! 나의 댄스! 여기있어! 나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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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댄스! 이 댄스! 이 댄스! 이 댄스! 그리고 현희를 보고 저는 좀 처음에 놀랐던게 초반에 친해지려고 하는 단계인데 워낙 잘 나가는 그런 그룹이고 하니까 좀 빼고 낯가리였던 이런게 있을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혼자 와서 나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들한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많이 말 많이 하고 동생이에요. 심지어 주역이란 시즌은 어, 맞아!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들도 잘 챙겨 형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구요. 맞아, 맞아. 근육이 매일 떠요, 진짜. 응, 감사합니다. 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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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밝은 새벽이 시작되고 다시 아름답게 태어나 꽃이 핀다 따스해진 해를 담아